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91호입니다. 오늘 일면 기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구미장애인복지관에서 재능기부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직업훈련생들은 센터에 세차 훈련을 마치고 지역기업에 입사한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센터에서 직무훈련을 실시했고 교육 막바지에 지역복지관을 대상으로 첫 세차 재능기부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중층장애인 직무개발 훈련과 공원활동이 지역사회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면에서는 장애인권대학생 네트워크가 대학통학길 베리어프리 현장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9개 대학교 장애인권기구 소속 재학생들이 8개 대학교에 실시했습니다. 장대넷은 조사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제시했고 공통 제시안으로 버스 내부 정류장에서의 음성지원 기능과 항내 셔틀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향균필름 제거,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마련, 촉지도식 안내장치 확보, 점자블록 설치 의무와 상태 점검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 등 문화공연 개최 시 장애인들을 위해 휠체어석 별도 예매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공단은 향후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콘서트를 비롯한 문화공연 시 해당 규정을 허가 조건에 포함했는데요. 한편 공단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협력을 통해 휠체어석 이용 장애인 동반 1인 무료 입장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 경기 중 휠체어석을 예매할 경우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1인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제33회 구상소대문학상 제6회 이원영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구상소대문학상 수상자는 허상욱 시인, 이원영 어워드 수상자는 백지은 화가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수상의 영예라는 허상욱 시인은 마치 시소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세를 낮추자 뛰어올랐다, 당선 전화에 숨이 멎는 듯 했다며 기쁨을 표했고, 백지은 화가는 요즘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큰 상을 받으니 작업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며 수상소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